밤의 명상로 해피리더입니다. 마리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로 인간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현재의 이 순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나머지 인생은 그저 사라져버렸거나 아니면 아직 불확실할 뿐입니다. 어떠한 대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에 대한 정신적 정의를 내리거나 적어도 그 윤곽만큼은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사물은 그 사물에 대해 인간이 갖는 시각과 견해 즉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고 순수한가에 대해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인생의 잡다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퇴폐적인 행위에 눈을 돌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곧장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서의 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찬사와 찬미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사와 찬미를 덧붙인다고 해서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온갖 자질구려한 사건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일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타인의 속내를 모른다고 해서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감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극히 단순한 상태로 만들기 바랍니다. 욕망에서 비롯된 죄는 분노로 인해 저질러진 죄보다 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로 인한 결과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욕망에서 생겨난 죄는 쾌감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훨씬 무절제할 뿐만 아니라 사악함과 나약함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성과 정의의 공정한 처사에 순응하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에서 유용한 것을 손에 잡아야 합니다. 마음은 여유롭게 가지더라도 정신은 차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귀에 익었던 말과 표현도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훌륭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지금은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 후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남았다가 결국에는 망각 속에 묻히고 맙니다. 당시에 엄청난 세력과 명성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숨을 거두자마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영원한 기억이란 없습니다. 그 기억의 자리에 허무가 자리할 뿐입니다. 시간이란 여러 사건들로 연결된 강물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물이 나타나는가 하면 곧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사물이 그 뒤를 따라오는가 하면 그것도 곧 과거의 영역으로 흘러가버리고 맙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부딪혀도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저 바위 언덕을 담기 바랍니다. 저 굳건한 바위와 같이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곧 그 거칠던 파도도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닥쳤으니 나는 얼마나 불행한 인간인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행복하다. 나는 고통에서 자유롭고 현재의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공포에도 압도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뜻밖의 일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연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번뇌에 시달릴 때마다 명심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이것을 잘 참고 견뎌낸다면 오히려 행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강력한 원리를 당신 인생의 비밀병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존중할 기회를 잃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모든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영혼에 자신의 행복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당신의 영혼을 감싸주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자연이 부여한 본성에 의해 말과 행동을 하는 당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들의 비난이나 험담으로 인해 주저앉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비판하는 일부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이유와 그런 비판의 동력이 된 어떤 충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의 본성과 만인의 보편적 본성에 순응하고 적응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뛰어난 재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진 자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당신만의 자질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질은 성실성 존엄 근면성 절제할 줄 아는 당신의 고귀한 성품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불평하지 않고 검소하고 사려깊고 솔직하며 행동과 말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자질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능이 없다느니 능력이 부족하다느니 소질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은 스스로 저급한 차원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다투거나 탐하거나 인색하게 굴거나 아첨하거나 불평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거나 교만하거나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진심으로 당신의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저급한 차원에서 탈출했을 것입니다. 단지 이해가 늦고 행동이 둔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러한 결점도 당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굳히고자 노력한다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올바른 원리원칙에 따라 이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것을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행위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새로 생겨나는 사물이 얼마나 빨리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지를 보십시오. 실체란 심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으며 사물의 활동은 변화무쌍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정지해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영혼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과거와 미래라는 이 무한의 시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주위의 모든 것들이 마치 영혼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고통이 영혼이 계속될 것처럼 고뇌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한순간이며 순식간에 지나가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과는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그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의 기분과 그의 행동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그에게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받아들여야 할 우주의 섭리를 받아들일 뿐이며 본성이 원하는 행동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한때 행운을 잡았던 사람이었으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감정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행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운을 알아보는 것은 영혼의 선한 기질이자 선량한 감정이며 선량한 행위입니다. 우주의 실체는 온순하고 유연하며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은 악을 저지를 동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은 악의를 품을 줄 모르고 악을 행하지도 않으며 아무 것에도 해를 입힐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춥든 덥든 졸리든 잘 잤든 남이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좋은 상황이든 난처한 지경이든 개의치 마십시오. 모든 행위에 있어서 눈앞에 닥친 일을 잘 처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면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고유의 성질과 가치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십시오. 살아가다가 주위 환경에 어쩔 수 없이 흐트러졌을 때 재빨리 자기 자신을 되찾고 지나치게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최선의 복수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저지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갈 때 당신은 조화를 더욱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손톱에 긁히거나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교활한 놈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무언가로 인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피해의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그 자체도 그 괴로움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런 생각을 버리면 그 상처도 차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적으로 여기거나 의욕을 품지 않고 호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많은 면에서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의욕을 품거나 미워하지 않고도 그를 조용히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납득하게 해준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 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나에게 진리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며 진리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의 오류와 무지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완이나 그의 마부도 죽어서는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주의 동일한 생성의 원리 속에 환원되었거나 원자 속에 똑같이 분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굴복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정신이 먼저 굴복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건전한 정신은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되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당신을 괴롭혀온 것이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꿈속에서 사물을 대하듯이 의연하게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몫으로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조화시키고 당신과 운명적으로 얽혀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자기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들 가운데 당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싫어하는 일이 닥치거나 좋아하는 것을 잃었을 때 당신은 신들을 원망하고 그 부른 또는 상실의 책임이 있거나 또는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움 때문에 많은 부정을 범하게 되고 때로는 현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점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의 적극성 B라는 사람의 겸손 C라는 사람의 관대함 그 밖의 사람들의 장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덕성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떨치다가 결국 망각 속에 묻혀버렸을까요? 이들의 명성을 찬양하던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듯이 미래의 일도 그때가 되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유대는 실로 신성합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합하여 함께 배치되어 있고 하나의 질서 가운데 우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의연하십시오. 혼자 힘으로 안되면 타인의 힘을 빌려서라도 의연해지십시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금이나 에메랄드가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뭐라고 말하든 본래의 색깔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배적인 이성은 스스로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속박하지 않는 한 다른 무엇도 당신 자신을 괴롭히거나 속박하지 못합니다. 행복 행복이란 결국 선한 본질 또는 선한 지배적 이성을 말합니다. 얼굴에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자연에 위배되는 일일 것입니다. 자주 얼굴을 찡그리면 점차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다시는 그 아름다움을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이성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마음에 담고 만일 이것마저 없었더라면 얼마나 이것을 소망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충실하고 인형처럼 남의 조종을 받지 마십시오. 당신과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십시오. 참기 어려운 고통은 때때로 이상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정신은 스스로를 지킴으로써 평정을 유지하며 지배적인 이성은 고통 때문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고통의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므로 그 육체의 고통에 대하여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래사마귀를 바람에 밀려온 새로운 모래가 휩쓸어 덮어버리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먼저 일어난 일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 의해서 가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잘 익으면 거둬들이듯이 인생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별의 운행을 살펴보고 원서가 서로 변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사색은 우리의 지상생활에서 비롯되는 오염을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복잡 다단한 현재 생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선의 셈이 있습니다. 이 셈은 당신이 파들어가기만 하면 끊임없이 솟아날 것입니다. 저 세술은 무용보다 씨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항상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을 때에는 상상에 의해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통에는 한계가 있고 무한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며 정신은 고통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일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일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을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후회란 어떤 유익한 것을 놓쳐버린 데 대한 일종의 자책입니다. 선한 것은 반드시 유익한 것으로서 덕이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쾌락을 놓쳤다고 해서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개인의 본성에 적합한 일이야말로 참된 것이고 어울리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나 자신의 사념에 물리학과 윤리학 논리학의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자나 칭찬받는 자 기억하는 자나 기억되는 자 모두 잠시 세상에 머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의 조그만 길모퉁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길모퉁이에서 조차 서로 같은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한결같은 의견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지구 이 지구 자체가 우주 한가운데 한점에 불과할 뿐인데도 말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물들 간에는 세 가지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육체와의 관계이고 둘째는 만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의 관계이며 셋째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고난을 머릿속에 그려보거나 상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자문해 보십시오. 이 중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참기 힘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현재의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로 생각하고 바로 지금 현재에 충실 충실 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외부적인 이유로 괴로워한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 그 외부적인 일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그 일에 관한 당신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은 당신의 생각 하나로 금세 지워버릴 수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때 당신 자신의 생각을 굳히는 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을까요? 당신 마음속의 일은 오로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주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햇살은 마치 사방에 쏟아져 내리는 듯이 보입니다. 햇살은 실로 곳곳에 퍼져 있지만 고갈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햇살은 곳곳에 퍼지며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햇살은 광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확장한다는 말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햇살은 넓은 들에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좁은 틈바구니를 뚫고 어두운 방 안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광선은 똑바로 나아가지만 어떤 고체가 앞을 가로막아 방해하면 굴절하여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 언정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정신도 정신도 이와 같아서 고갈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것과 크게 충돌하거나 추락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살의 움직임과 정신의 움직임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움직여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생각에 전념하고 있을 때에는 화살 못지않게 그 목적을 향해 똑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잘못을 저지른 자를 잘 타일러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신도 당신에게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깃들어있는 우주를 파악하고 영원한 시간을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사물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를 생각하고 태어나기 전에 무한과 죽은 후의 영혼을 생각해보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의 많은 부분이 덧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사람을 타일러서 마음을 바로잡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접어든 사람은 목표를 잃고 그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너무 게이치 마십시오. 다만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모든 걱정과 야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성의 지시를 따르면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에는 잠시 멈춰서서 자문해 보십시오. 신념이 투철한 사람은 간결한 교훈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교훈일지라도 신념이 투철한 사람은 그 교훈으로 슬픔이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경멸하거나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경멸하면서도 아부를 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서도 허리를 굽히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선량한 인간은 강한 향기를 품고 있어서 그의 곁에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 향기를 맡게 마련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성실은 가슴에 품은 칼과 같으며 가면을 가면을 쓴 우정만큼 혐오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실과 우정은 피해야 합니다. 선량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심어린 사람은 그 특징이 나타나며 남들도 알아차리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고귀한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당신 스스로 멈추려 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는 버리고 미래는 섭리에 맡기고 오직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무한이라는 시간과 비교해보면 각자에게 할당된 시간은 순식간에 영혼의 심연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물질 전체에 얼마나 작은 부분이 우리에게 할당되고 생명 전체에 얼마나 작은 부분이 우리에게 할당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지배적 이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인생사가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감에 대한 위대한 통찰로 가득 찬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함께하셨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이자 세상사 모든 일이 우주적 이성 로고스에 의해 결정된다는 스토어 학파의 철학자인데요. 아우렐리우스가 태어난 121년은 로마의 오현제 중 세 번째 황제인 하드리아누스 시대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집안은 할아버지가 로마 공화정 시대에 집정관을 지는 명문가로 아우렐리우스는 소년 시절부터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철학적이기도 해서 안락한 생활과 오락을 멀리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쾌락추구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스토어 학파의 가르침을 어린 시절부터 따랐던 것인데요. 참으로 기특한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우렐리우스의 보기 드문 자질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눈에 띄게 되어 후계자 교육을 받게 이릅니다. 이 시대에는 황의가 세습이 아니라 월러온을 통해 가장 유능한 인물을 황제로 지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우현제 시대로 당시 로마제국은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영토 또한 최고로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로 양아버지인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의 뒤를 이어 161년 40살의 나이에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로부터 물려받은 로마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과다한 세금과 착취로 인해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수도인 로마로 몰려들었죠. 아우렐리우스는 위태로운 로마를 구하기 위해 황제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팔기도 하고 뛰어난 행정력으로 사태를 개선해 나갔는데요. 그 와중에 파르티아가 침략해 왔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페스트가 로마로 흘러들어 전염병이 창궐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홍수가 거듭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는 설상가상 게르만족의 침공이 이어지면서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제2기간 동안 상당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명상록은 한 구절 한 구절 시시대때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전쟁터에서 쓰인 것들로 아우렐리우스 자신을 위한 메모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보다는 철학자로 살고 싶어 했던 마루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게르만족과의 전쟁을 수행하던 중 도나우 강변의 진영에서 병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상록은 거의 2000년의 세월의 벽을 뛰어넘어 여전히 불멸의 고전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